농협 파일에 농빠 하는 건 안 좋은 거 같아요. 농빠 안 하죠, 원래? 다들 하세요. 해요? 그럼 농빠. 알바트로스 3번. 4인1은 4번. 대회 중에는 알바트로스 2번, 4인1 2번. 저는 알바트로스는 해본 적은 없고 4인1은 시합 때 한 번 해봤어요. 저는 시합 때는 한 번도 못 해보고 연습 때 4인1 2번이랑 알바트로스 1번 해봤어요. 그럼 또 알바트로스 1번 해보겠네. 다음 시합 때 1번 해본 적은? 그냥 좀 알려줄까? 알바트로스 1번 해본 적은? 어떻게 해야 돼요? 일단은 금치 기선에 기도를 좀 해야 돼요. 저는 태광cc에서 친구들하고 칠 때 60타를 한 번 쳐봤고 저는 챌린지 투어에서 10개 언더 60기타를 한 번 쳐봤어요. 그게 라벨. 저는 시합 때는 8개 언더. 연습 때는 10개 언더. 10개까지 해본 것 같은데요? 10개까지 해본 것 같은데요? 저도 10개. 저는 퍼터를 좋아합니다. 퍼터는 안 좋아해요. 절대 안 좋아해요. 퍼터나 좋은 게 나오거나 특이한 게 나오면 꼭 그걸 쳐봐야 되고 그게 정말 좋으면 그걸 가져야 돼요. 저도 퍼팅인데 근데 저는 퍼터를 하나 지금 쓰고 있는 것만 10년째 쓰고 있거든요. 그게 없으면 살짝 안 될 정도로 집착이거든요. 저는 피칭이 됐지. 100m 치는 걸 제일 잘 치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제일 우리나라에서 아름다운 골프장은 제주도 CJ 라인브리지 골프장은 제일 아름다운 것 같고요. 우리나라에서는. 어려운 건 저희는 대회를 주로 하니까 우정힐스가 좀 어렵지 않아요? 저는 저번 주 대회에 했던 아름다운 골프장은 생리 클라우스. 어려운 데는 형이 우승했던 이찬 블랙스톤. 거기가 좀 많이 까다로운 것 같아요. 저는 제일 아름다운 것 같아요. 핑크스 씨가. 제가 본 게 제일 아름다운 것 같아요. 제일 어려웠던 것은 저번 주에 했던 생리 클라우스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. 취미 생활은 시켜주고 싶은데 골프 선수는 판단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이제 기회는 주고 있고 골픔을 시키고는 있는데 선수로 할지는 아직 결정한 거라 기회는 줘야 되니까 골픔을 시키겠습니다.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지만 자녀가 생기면 권유는 해볼 것 같아요. 그만큼의 가치는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안 시킬 것 같아요. 물론 원하면 시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힘든 걸 알고 정말 힘들고 많이 편하게 해줬습니다. 나에게 골프란 친구입니다. 언제 어디서든 같이 이렇게 할 수 있고 하루 이틀 안 봐도 다시 또 이렇게 보면 마음 편하고 좋고 그래서 최고입니다. 나에게 골프란 여자친구랑 많이 다투기도 하고 많이 다를 수 있지만 결국에는 같이 하는 게 좋고 사랑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. 나에게 골프란 평생의 동반자고 끝없는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. 도전을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도 나오지 않으니까 끝없이 도전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네 이제 한 두 게임 정도가 남았는데 저희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. 저희 NH 농협은행 남자 골프 선수들 많이 응원해주시고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TV 나오면 이렇게 봐주시고 그런 또 사랑이 있어야 저희가 또 더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저희도 남은 경기 마무리 잘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논빵